만 년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조선우스당 신식 요리제법 임원 16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기 1936년 32페이지 만 년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여름에 담그되 맛이 변한 술을 쓴다. 그 다음에 조리법은 쌀, 노릇, 물을 비율대로 잘 버무려 독에 넣는다. 2. 단단한 숯 피운 것을 속에 넣었다가 바로 꺼낸다. 3. 즉시 봉하여 한 달을 두면 초가 된다. 철을 다 쓴 후에 맛이 변한 술을 부어두면 다시 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숯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겸 만 년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초는 제일 진한 초로 민간에서 쓰는 간단한 방법이다. 화환삼 제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맛이 변한 술로 쌀, 식초, 물을 같은 비율로 모두 함께 섞어 항아리에 빚어넣는다. 2. 빨갛게 핀 단단한 숯줄을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바로 꺼내고 재빨리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한다. 1개월이 지나면 식초가 완성된다. 식초를 사용한 다음 맛이 변한 술이 있으면 항아리 속에 돌려가면서 붓는다. 항아리와 숯이 필요합니다. 매실,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의 통구, 저잠이상, 18세기 2호구요. 검은 매실, 식초 만드는 법, 천리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구요.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실을 제거한 오메한근을 식초 5대에 하루 동안 재워 햇볕에 말린다. 2. 다시 초에 담갔다가 햇볕의 초가 다 날아갈 때까지 말린다. 3. 말린 것을 찌어 가루를 만들고 초에 반죽하여 쪄서 떡을 만든다. 4. 찐떡을 가시연밥만한 크기의 환을 만든다. 5. 쓸 때 환 두 개를 탕 속에 넣으면 좋은 초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